한글자막 by 한효정 원칙 혹은 영원한 것 순수한 것 그런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사람들 사이에 오늘날에도 굉장히 편만합니다 원자론자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순수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이데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치 불멸의 원자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원자라는 것이 혹은 기본 입자라는 것이 정말로 영원하고 순수한 세상의 본질인가 그런 질문을 이 강연을 통해서 던져보고 싶었고요 자 성경에는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태초에 빛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 태초에 빛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우주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아인슈탄이 밝힌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물질의 다른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밝혔죠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고 에너지가 결국은 물질에 해당하는 양이다 라는 걸 밝혔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mc제곱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 이것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빛이 자발적으로 입자와 반입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는 단순히 빛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입자와 반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자와 반입자는 서로 충돌을 하면 다시 광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초기 우주에서는 빛과 입자 반입자 이런 것들이 서로 평형상태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빛은 입자와 반입자로 바뀌었고 입자와 반입자들은 끊임없이 다시 빛으로 바뀌면서 서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빛의 에너지가 mc제곱에 해당하는 양보다 높지 않고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빛이 입자와 반입자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에너지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때 만들어졌던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충돌을 해서 빛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물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입자와 반입자들이 충돌을 해서 다 빛으로 바뀌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주 공간에는 지금 빛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속기 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밝혀낸 건 뭐냐 하면 입자와 반입자가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실험적으로는요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은 존재하진 않지만 적어도 실험적으로는 우리가 입자와 반입자가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비대칭적이었느냐 이 현상이 라는 것을 천문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개수를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에 80승계 정도 돼요 10에 80승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에 10승계가 100억이죠 10에 80승계 그리고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광자의 개수 이것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10에 89승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양성자의 개수가 광자의 한 10억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분의 1이라는 미세한 비대칭이 초기 우주에 존재했고 입자와 반입자 사이에 그리고 그러한 미세한 비대칭을 통해서 입자들이 물질이라는 것이 남고 반물질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도 그리고 별들도 다 10억분의 1이라는 굉장히 작은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통계적인 소수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별이 진화해서 원소들을 만들어내는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용압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진화를 하면 이제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헬륨 핵이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때 3중 알파 반응 후레드 호일이 밝힌 그 반응을 통해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헬륨이 다 탄소로 바뀌고 나면 이게 또 많은 산소가 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로 구성이 된 핵이 만들어지고 이때 도달한 별의 별을 우리가 흔히 적색 거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별이 죽기 직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2단계에 있는 별을 전근 거성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별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현상인데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때 헬륨 바깥 부분에 수소 껍질 핵 반응이라는 핵 반응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산소 핵 바깥 부분에 또 헬륨 껍질 핵 반응이라는 격렬한 핵 반응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 산소 핵은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껍질에서 발생하는 핵 반응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원자 폭탄이 폭발을 하듯이 굉장히 격렬한 핵 반응을 통해서 많은 대류 현상들, 난류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탄소가 이 바깥쪽으로 섞여져 나가면서 이런 대류 현상들 때문에 많은 양의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핵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단계에 다다른 별의 수소 표피층은 굉장히 또 불안정한 대류 현상을 겪으면서 물질들이 밖으로 다 방출이 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안에서 만들어진 탄소니 질소니 하는 중원소들이 결국은 우주 공간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별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아까 수소의 껍데기들이 다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천체들을 만들어내고 이 물질들이 다 별들이 방출한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물질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탄소, 굉장히 많은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아까 테쿠네튐 같은 많은 중원소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질소 하면 세육강 같은 과자봉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굉장히 천박한 원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과자봉지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고요 또 별이 죽는 또 다른 방식은 초신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신성이라는 것은 아까까지 말씀드린 별의 진화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였다고 한다면 초신성이라는 것은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무거운 굉장히 무거운 별의 죽음과 동반되는 현상인데 별이 말 그대로 죽어가면서 폭발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1987년에 대마젤란 성운이라는 외부에서 이런 별이 있었는데 그게 1987년에 이렇게 폭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국에서는 초신성을 객성이라고 불렀어요 서양에서는 초신성, 신성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낭만적으로 손님이 찾아왔네 그래서 손님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지금 이 그림은 1604년에 발견된 초신성의 밝기의 변화를 시간에 따른 밝기의 변화를 조선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1604년에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를 오늘날의 현대적인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럼 초신성이 폭발했을 때 어떠한 중원소들이 이 초신성 잔해에 남겨져 있는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중원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초신성 잔해를 관찰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다량의 규소라든가 철, 산소, 인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카시오피아 A라는 약 350년쯤 전에 폭발한 우리 은하의 초신성 잔해인데 최근에 물리천문학부의,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구본철 교수님하고 그 박사과정이었던 이용현 학생이 이 초신성 잔해에서 굉장히 많은 인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발견한 적이 있고요 인이라는 것은 DNA의 뼈대가 되는 생명의 굉장히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별들 내부에서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한다면 수소와 헬륨이라는 건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 탄소, 산소, 철 이런 것들은 별의 진화라든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대표적인 게 금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하고 금과 같은 원소들, 나비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한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 두 개가 융합을 해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알파와 가모프가 생각했던 중성자 포획 이것이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빅뱅의 순간에는 많은 양의 중성자들이 초기 우주에 존재할 수가 있었지만 별들 내부에서는 중성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중성자는 방광기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공간에 중성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10분 만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 안에 갇혀있던 중성자가 갑자기 방출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게 초신성 폭발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중성자 별의 충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성자 별의 충돌이 굉장히 금이라든가 철보다 무거운 히토류 우리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그런 재료들 그런 걸로 중성자 별의 충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성자 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성자들로 구성이 된 별이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원자핵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충돌을 하면 많은 중성자들이 방출이 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영상은 중성자 별이 충돌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중성자 별 두 개가 이렇게 쌍성계를 이루면서 공전을 할 경우에 중력파라는 것이 방출이 되고요 중력파 방출을 통해서 서로 에너지를 이루면서 가까이 다가오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감마선을 통해서 방출이 되면서 감마선 폭발체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가운데 부분은 블랙홀로 사라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일부의 물질들은 이렇게 초신성 폭발과 같이 폭발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중성자 별 충돌을 통해서 발생하는 중성자 별 충돌을 통해서 발생하는 중력파 방출이 우리 소리로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소리 들으셨나요? 마음이 좀 순수하신 분들은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이거를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약간 빅 하면서 약간 큰 소리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관찰한 중력파의 시그널을 소리로 전환한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중성자 별 두 개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소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중성자 별 충돌을 통해서 킬로노바라고 하는 초신성처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붉은색을 띄는 신성 같은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러한 킬로노바의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면 일반적인 초신성에 비해서 훨씬 더 붉은색의 스펙트럼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가득 낀 날에 태양빛이 통과를 하면 색깔이 좀 붉어지죠 왜냐하면 중원소들이 푸른색의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붉은색을 띈다는 것 자체가 철보다 무거운 굉장히 무거운 별들이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였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이런 현상을 통해서 금이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종류의 히토리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관측적인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순간에 이런 킬로노바 현상을 관찰한 그래서 굉장히 천문학교에 커다란 기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별들이 이런 식으로 별들이 탄생해서 태양같이 가벼운 별이 죽어가면서 행성상 성원이 되고 질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중원소들을 우주공간으로 이제 퍼뜨립니다 이러한 순환들이 또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별들에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원소들이 새로운 별들 안에 포함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산소, 철, 황, 인, 규소 이런 중원소들, 금이라든가 백금 같은 것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주공간으로 퍼뜨리게 되겠죠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처음에는 헬륨과 수소만 있었지만 이러한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새로운 중원소들이 우주공간에 점점점 더 많아지니까 시간에 따라서 화학적으로도 중원소들의 함량비가 시간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이제 종합을 한다면 처음에 빅뱅의 순간에 커크니 전자니 광자들의 뜨거운 수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기고 첫 번째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별의 탄생과 죽음과 폭발을 통해서 이제 많은 중원소들이 우주공간에 생기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행성이라든가 생명도 가능해졌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의 예측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뱅 우주론이 예측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중원소들의 함량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순수한 헬륨과 수소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은 중원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X축이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고 Y축은 여러 가지 중원소들 산소, 황, 규소, 아연, 철 이런 중원소들의 함량비를 표시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생명의 가능성도 이렇게 증가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결론을 내린다면 시간이 좀 더 약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물 한 잔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면 이 물 한 잔이 이제는 더 이상 전과 같지 않고 좀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물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산소, 그 다음에 수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라는 건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소라는 거는 별의 탄생과 죽음과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빅뱅이라는 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잔에도 빅뱅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한 잔에 여러분은 빅뱅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산소를 마시면서 별의 탄생과 죽음과 폭발을 그 역사를 여러분은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구성하는 물질 자체도 여러분의 피를 흐르는 철이라든가 여러분의 DNA를 구성하는 탄소니 산소니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도 어느 순간에는 별 안에 있었고 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별의 폭발과 함께해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빅뱅에서부터 별의 진화까지 모든 우주의 역사를 여러분의 몸이 채연하고 있고 담고 있다 여러분 몸 안에 우주의 역사가 다 담겨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주의 역사를 몸으로 채연하는 굉장히 귀한 존재다 비록 영원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고 완벽하게 대칭적이지는 않지만 10억분의 1이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수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원소로 구성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